백번연습생 백번연습생 컴온요 요 요 안녕하세요 백번연습생 김지선이에요 잠깐만요 할머니 연습생이라고요 예스 연습생 진짜요 내가 내가 long time ago 한 80년 전인가 길을 가는데 되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무튼 그분이 나에게 놀이 한 번 해보지 않겠어 연습생 들어오지 않겠어 그랬어 그런데 내가 그때 전쟁통이야 일제시대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못 간거지 연세가 그러면 내가 오래로 딱 100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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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로 노래 잘해 I can sing 해봐 해봐요 I can sing I can sing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You man check it out Yeah Yeah 춤은요? 나 춤도 잘 춰 I can dance I can danc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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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추지 할머니 거기까지 근데 춤은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춤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치 느낌이 어떤 건데 좀 봐요 I can dance 아니지 아유 정말 어떻게 사정이 되신 거지 아유 그러니까 그리고 할머니 노래도 왜? 발성이 지금 전혀 안 돼요 지금 발성이 내 발성이 뭐 어때서 경기 반 소리반 못 들어보셨어요 탈락 드리겠습니다 예 탈락 탈락 오 가수가 가수가 그럼 하수가 그러면 비리비리하면 되겠어 하루 이틀 장사해 응 그래서 나는 비장의 무기 있어 먼저 이걸 딱 고정을 시켜야 돼 I can r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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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run! 하영이 그만하세요. 일단 시작이고요. 근데 영어는 잘하니까 그냥 가서 영어 공부나 해요. 그래,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영어, 영어로 해야겠다. I can dance, I can sing, I can run, I can run, I can run, I can dance, I can dance, I can dance, I can sing, I can sing. I can sing, I can sing, I can run, I can run, I can run, I can run, I can run. 자, 영어는 나이가 없다. 백세시다 아니겠습니까?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멋있습니다. 방금 봤던 꽁테서 이 단어들까지 나왔어요. 문장 완성하기 위해. 근데 이거부터 읽을까요? 이거 한글로 읽으니까 쉽게 I can. I can. 그렇죠. 발음은 특별히 어렵지 않죠? 이 뜻은 혹시 아세요?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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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. 나, 나.. 그렇죠. 나, 나, 나는. 나는 I, 그다음에 C-A-N, Can. 무슨 뜻인가요? 나는 할 수 있다. 오오오오! 나는 할 수 있다. 뭐뭐. 영어로 이런 순서예요. 좀 한국말랑 반대죠. 한국말로 할 수 있다, 뭐, 뭐 이렇게, 그렇죠? 노래 할 수 있다. 근데 이거는 나는 할 수 있다, 노래 이런 식으로. 그 순서도 좀 기억해야 되고요. 이렇게 외우면 돼요. I can, 그 다음에 동작. OK? I can, 뭐, 뭐. 이거 같이 해볼까요? I can, 뭐, 뭐. I can, 뭐. I can, 뭐, 뭐. I can sing. 좋습니다. 그러면 똑같이 나는 할 수 있다, 춤. OK? I can dance. I can dance. I can dance. I can dance. 그러면 루시님, 그냥 제가 안 하고 저는 춤출 수 있다, 한번 해보세요. I can dance. 오,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I can dance. 이렇게 기억에 쓸 수 남을 거예요. OK? 그러면 마지막 동작은 뭐였죠? Run. Run. Run은 무슨 뜻이죠? 달리는 거. 달리는 거. 달리는 거. 달리는 거. 네,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는 할 수 있다, 뛰는 거. I can ru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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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 하시네요. 가르치 줄 거 없어요. 네, 근데요. 이게 우리가 살면서 다 잘하면 좋은데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? 그것도 이 패턴이랑 되게 비슷해요.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. 여기 밑에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I can 여기 끝에 이렇게 T자가 들어가죠. 그러면 이거는 I can't T까지 오면 저는 뭐 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. 너무 비슷했죠? 근데 너무 비슷하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. 뜻은 완전 반대잖아요. 그래서 I can 할 수 있다, I can't 할 수 없다. 이거 연습해볼까요? I can'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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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살짝. 맞아. 약간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먹어먹는 거예요. 제리님. I can't. I can't. I can't. T는 하시네요. 너무 빨리 먹었어요. I can't. T는? T는? T를 해주시네요. T. I can't. 이게 살짝 하는 거 힘드시면 조금 티 내도 괜찮아요. I can't. 그게 오히려 낫죠. I can't. I can't. I can't. 좋습니다. 오히려 소리 많이 내는 거 낫죠. 아예 안 나면 이거랑 완전 헷갈리는 거죠. T를 조그맣게 해야 되는 거네. I can't. 뭐 진짜 할 수 없는 거야. And이면 진짜 노래가 많나요? 뭐. 그렇죠. 그러면 그거 같이 해볼게요. 제가 한번 하면 따라해보는 걸로. 저는 노래할 수 없다. I can't sing. I can't sing. 오 잘하셨어요. I can't sing. I can't sing. 오 잘하셨어요. 노래 못 부른다고요? 그렇죠. 노래를 잘 못 하시는구나. 아예.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남아있어요.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. I can't sing. 이런 동작도 중요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. 이 표현은 영어로 진짜 중요하죠. 특히 공부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. 자신감 같게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그렇죠. Do it 한번 연습해볼까요? Do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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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할 수 있다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오 좋습니다. 진짜 자신감이 없어질 때 그 말을 머릿속으로 하면 자신감 생겨요. I can't do it. 그러면 리듬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. 한번 해봐야죠. 리듬을 넣어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. I can dan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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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run. I can run. I can run. I can run. I can sing. I can dance! I can dance! 좋습니다. 제 이름 하나 둘 셋 넷! I can sing! I can sing! I can sing! 오! 재단해요! 이제 복습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이제 두 분이서 카메라를 들고 각자 나가실 거예요. 짝을 지어서. 그러면 저희가 카드를 숨겨놓습니다. 그래서 카드를 찾으시면 한 분은 거기에 맞는 동작을 하시고 한 분은 I can dance를 찾으시면 dance. Sing을 찾으시면 I can sing. 또 run을 찾으시면 I can run을 하셔서 찍어오셔야 되는 거예요. 여기가 찍어요. 여기가 카메라를 드릴 거예요. 들고 계시면 돼요. 근데 잘 보시면 가끔씩 함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랑 비슷한데 알파벳 한 두 개가 조금 달라요. 그건 속이시면 안 됩니다. 잘 보고 가세요. 외우 그거 하셔야 돼요. 자, 지금 밖으로 나갑시다! 출발! I can sing! 이거 봐. I can sing! 아, 이거 잘 찾았다. I can sing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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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모두 찾아요. 이제 찾습니다. 찾으셨어요? I can sing! I can sing! I can sing! I can sing! 금세 이자 먹었네요. 아이고, 나오니까 이자 먹었네요. 비슷하니까 참 어렵네요. 그렇죠. 이게 맞다. 맞으셨네요. 이게 맞아. 이게 I can sing! 지금 뛰고 있잖아요. 런은 안 나왔지만 런 나오면 얼마나 빨리 뛰겠지?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. 이제 가면 돼. 됐어! 파이팅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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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은 뛰는 거 아니야? 런이 뛰는 거. 싱은 뭐야? 싱은 바람 부는 거? 싱은 바람 부는 거? 노래 부르는 거! 야! 야! 그렇지. 아, 그렇죠. 그렇지요. 그렇지요.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? 오시오. 오시오. 천천히 가자고. 여기 놓는데. 자, 톰과제에 출발하셨습니다. 네. 뭘 발견하시나요? 네. 발견하셨어요. 먼저 제리가 발견했습니다. 뭐이냐. 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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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. 어디까지~! 여긴 런. 어디 서리 есть? 어디로proano. Give meš Biz 이거 좀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? 벤스 벤스 맞아요 이거 벤스잖아요 벤스는 없는 단어예요 지금 읽기는 되게 잘 읽으셨어요 피이란 말이에요 아이 캔트 아이 캔트 아이 캔트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 아이 캔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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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쳐봐 그거는 뭐냐 잠깐만 이거 이건 이거 저 태닝 저거 저 저기 뭐 맨 처음에 있는 거 뭐지 아이 뭐야 아이 못 들어봐 제가 D A N C E는 그게 뭐냐 하면 N N 무슨 N이야 아까 맨 처음에 위에 또 붙어 쳐보냐 아 큰일날 내가 몰라서 어떡해 아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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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아 진짜 모르는데 어떻게 했냐 아이고 아이고 밖에 나오니까 금세 이자 먹네 어떻게 다 먹네 백번은 틀어요 아이고 써 아무거나 나 문 밖에 남은 이자 먹어요 문 밖에 남은 아이 캔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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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씨 용어하기 좋은 날 이제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.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맞춘다니까 이렇게 좋아하세요.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? 네. 우리 루씨님. I can ru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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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감이 없으면 뭐든지 안 되는 것 같아요. 할 수 있다는.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I can do it. 시작. I can do it. 이거 항상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맞춰볼게요. 오늘은 무슨 날? 영어하기 좋은 날. 안녕. 저는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쫓아가지 못하고 차에서 둘이 있었어요. 근데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죽었대. 근데 통하지를 않아요. 뭐라 그래도 통하지를 않아서. 내가 막 그 남자들을 붙잡고 순례를 내서. 저기 대변 보는 순례를. 그랬더니 깨끗이 가리면서 웃으면서 가르쳐주더라고. 조금 더 배워갖고. 저는 저런 것도 즐거워야지. 간판 같은 거. 제꺼풀이 못 읽는 거 확실하게 읽게. 한 몇 년만 더 다녀보려고요.